체온을 올리기 위해서의 정상적인 체온으로 36도 5부 정도로 올렸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입신을 하기 좋은 엄마의 모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입욕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체온을 상승시켜서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힐링궁 입욕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욕을 할 때 그냥 애션쇼 오일만 떨어뜨려서 입욕을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와인에다가 브랜딩해서 입욕을 했을 때 혈액순환이 더 촉진이 되고요. 땀이 더 잘 나요. 땀이 더 잘 나니까 당연히 노폐물 배농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입욕을 하실 때는 그냥 애션쇼 오일을 욕주에 물에 떨어뜨리지 말고 입욕제에 혼합해서 붓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알아볼게요. 와인 10ml만 따르겠습니다. 비커에 계량하지 않으셔도 10ml 정도이기 때문에 7ml도 괜찮고 5ml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양이면 한 13ml 정도 나오는 양입니다. 제 손바닥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양 13ml 정도 너무 많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50ml 해도 되냐고요? 괜찮습니다. 네, 옷이 아까워서 네, 10ml 정도 약 한 10ml 정도 와인에 애션쇼 오일 세이지 세이지 자, 두 방울 두 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자, 페널스트리 자, 두 방울 네롤링 자,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미르 애션쇼 오일 가장 스토리가 많은 미르 두 방울 브랜딩 합니다. 베이스 노트는 이렇게 나올 때 좀 덧이 나와요. 하나 둘 두 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잘 혼합해서 따뜻한 욕조에 부어서 15분 정도 입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20분을 경과했을 때는 이미 물의 온도는 식었고 애션쇼 오일은 공중에 많이 증발됐기 때문에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간 양은 아주 작아요. 자, 그리고 고혈압이 있을 경우 혈압이 정상이거나 저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브랜딩해서 사용하지만 고혈압이 있는 경우만 세이지 대신에 클라리 세이지로 교체해서 브랜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고혈압이 있을 때는 10ml 와인에 클라리 세이지 두 방울 페네스윗 두 방울 네롤리 두 방울 미르 두 방울 브랜딩해서 입욕하시면 됩니다. 하루는 이렇게 네 가지 애션쇼 오일로 입욕하시고 다음 날은 로조오또 한 방울로 입욕을 하시면 돼요. 이 로조오또도 동일하게 와인 10ml 따로서 로조오또 한 방울만 떡 떨어뜨려서 15분에서 20분만 입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입욕했다고 정상 체온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체아 2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 정도까지 추천하고요. 예를 들어서 노산일 경우 34살 이상이 되신 분이나 40대 정도에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라며 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체아 1년 정도 필륜공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받아서 엄마의 모체를 회복시킨 다음에 임신을 하셨을 때 10달을 꽉 채워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엄마의 모체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자궁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힐링구흥 프로그램을 위한 엄마의 건강한 모체를 위한 입욕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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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